꿀벌들의 집은 동물세계에서 가장 깨끗하대요. 꿀벌들이 만들어내는 프로폴리스가 오염물질로부터 소독과 살균작용을 하기 때문이래요. 이런 천안항생물질인 프로폴리스에 녹차 추출물을 더했더니 아톰이치약 탄생! 플라크 제거, 구취 제거, 치석 침착 예방, 충치 예방에도 굿! 경제적인 200g 대용량의 기능성 치약! 양치를 위해 물에 잘 녹는 수용성 프로폴리스를 만들어냈대요. 다들 아톰이치약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치아에 프로폴리스 방어막을 씌워보세요. 아톰이치약! corpor폴리스 방어막을 켜 responses ír